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props를 통해서 그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컴포넌트를 만드는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state라고 하는 props와는 구분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props는 functional이건 클래스건 간의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ate는 클래스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다가 값을 한번 줘볼까요 저는 initNumber라고 하는 값을 2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줬고요 얘도 똑같이 initNumber라고 하는 값으로 숫자 2를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props를 통해서 전달된 저 initNumber라고 하는 값을 클래스에서 받을 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함수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함수도 props는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있는데 this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 함수를 react가 호출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 값으로 전달된 props 값을 전달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props라고 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파라미터 안에 initNumber의 값이 들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props라고 하는 저 값의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변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props라는 이름을 쓰는 것일 뿐이죠 그럼 그 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꾸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state는 어떻게 functional에서 써야 되고 class 방식에 써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class에서는 일단은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초기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tate를 정할 때 저는 넘버라고 하는 state 값을 주는데 이때 props를 통해서 전달된 initNumber 값을 전달하면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것의 값이 되면서 이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스타일이 아니라 스테이트는 이제 넘버의 값이 2가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this state number 이렇게 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는 props 값을 그대로 넘버의 값으로 찍어졌는데 이제는 그 props 값을 스테이트로 줬기 때문에 저 스테이트의 값을 바꿀 때마다 랜덤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새로 달라진 스테이트의 넘버 값이 시각적인 요소에 반영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랜덤 값을 발생시키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풋 타입은 랜덤이고요 onClick 그래서 여기서 펑션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펑션, 이 클래스 방식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bind라는 걸 통해서 this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is set state의 값을 number를 어떻게 해요? mass.random을 통해서 랜덤한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에러가 나나 했더니 인풋을 닫지 않아서 그랬네요 그럼 랜덤을 눌러볼까요?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요? set state에 의해서 이 state의 값이 바뀌고 state의 값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겨요? render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그 바뀐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업, 즉 state를 세팅하고 초기화하고 그 state의 값을 사용하고 state의 값을 변경하는 이 작업을 functional에서는 예전에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function은 props로 전달되는 값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할 컴포넌트에서만 function을 썼고 뭔가 좀 다양한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클래스에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hook을 통해서 이제 함수 방식에서도 state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